김민재 선수가 그동안 살라도 만났고 밀코사도 만났고 참 잘 적응하면서 저희가 김민재 이거 처음에 와서 적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조금 더 레벨 높은 레벨 있는 선수 만날 때마다 이 선수는 과연 어떻게 좀 상대를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에이시밀란을 만납니다 지루가 있어요 이번주에 근데 사실은 원래 에이시밀란의 에이스는 레앙이죠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 명단에도 있는 레앙 레앙이 사실상 에이시밀란의 에이스고 이번 시즌도 6경기에서 3골과 3개 도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2경기 2개 도움 거의 대부분의 공격 찬스 대부분의 공격 포인트를 레앙이 기록해요 근데 레앙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 옐로 카드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볼을 오버헤드킥을 했는데 수비수의 머리를 찼어요 오버헤드킥을 하다가 그게 위험한 플레이로 간주가 되면서 경곤우적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못 나오죠 네 사실 이제 붙는 장면도 한번 기대를 하셨던 분도 계실텐데 그렇죠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맞붙는 것이 성사가 되진 않았고 퇴장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재가 만날 밀란의 공격수들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지루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 선수는 아마 지루일 거예요 지루가 최전방 공격수에 있으니까 지루를 김민재가 피지컬 싸움을 아마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동안 만났던 선수와는 좀 이 피지컬 자체가 차이가 또 워낙 클래스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뭐 이제 밀린코비사비씨도 워낙에 큰 선수고 힘도 좋은 선수지만 지루는 기본적으로 포스트플레이에 특화된 선수죠 그렇죠 뭐 밀린코비사유치는 이제 그런 선수가 아니고 원래 이제 미드필더인데 올라와서 자주 플레이를 하는 거고 지루는 포스트플레이에 특화가 되어 있고 그 포스트플레이가 월드컵 우승도 만들었었고 뭐 월드컵 때도 많은 이야기 있었잖아요 골은 못 넣었는데 지루 때문에 우승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스날에서도 먹혔고 첼시에서도 먹혔고 이제 이 선수의 이 포스트플레이 만큼은 사실은 정말 월드클래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버티는 힘이나 또 연계플레이나 네 그런데 이제 이 지루를 과연 이 김민재가 특히나 피지컬적으로 밀어낼 수 있을까 진짜 피지컬 센 정말 정점에 있는 두 선수가 맞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루와 김민재 선수의 싸움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가장 많이 맞붙을까요 이 경기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사실 이 나폴리가 포백을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후위가 올라가면 쓰리 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 지루보다 에이시밀란의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선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게 레앙이 없다 보니까 원래 살레마커스라는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뛰는데 왼쪽에서 뛰고 그리고 오른쪽에 아마 저기 나오고 있는 메시아스 메시아스가 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네 메시아스는 좀 어떤 선수고 김민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메시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선수가 인생 역전의 사나이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이 선수가 이제 볼을 다루는 그런 능력들은 분명히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김민재 선수가 막았던 공격수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메시아스가 엄청나게 김민재를 위협할 정도의 그런 볼을 다루는 스킬이나 스피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네 이 선수의 장점은 이제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와서 이제 패스나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형태인데 이 메시아스가 사실은 이제 에이시밀란에서 주전도 아니고 네 네 하다 보니까 이 메시아스를 사실 믿을지는 모르겠거든요 네 네 레앙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메시아스가 안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 아마 이제 저 브리해에서 영입한 벨기에 신성이죠 그렇죠 샤를 대 케탈라르 네 네 저 선수가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왼쪽 오른쪽을 다 떼요 음 그리고 이제 오늘 아 이번 경기에서는 살레마커스가 왼쪽에서 좀 뛴다면 네 네 그러면 오른쪽에서 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김민재가 이제 저 선수와 붙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메시아스나 아니면 저 대 케탈라르 저 선수 네 저 두 명의 선수 중에 한 선수와 아마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대 케탈라르 같은 경우는 킥력도 괜찮고 특히나 스피드적인 측면도 준수하고 특히나 풀어나가는 플레이가 매우 좋아요 네 연기 플레이가 주변 선수들과의 연기 플레이가 매우 좋은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피지컬적인 측면 특히나 뭐 스피드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메시아스나 대 케탈라르가 그렇게 김민재에게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다 지금 그럼 일단 두 선수는 이전에 경기에서 만났던 선수들처럼 지워버릴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건 이제 붙어봐야 아는 거지만 붙어봐야 아는 거지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수들이라 좀 생각이 들고 네 네 만약에 저 두 선수가 안 나오면 지난 시즌 보르도에 임대를 갔었던 황희주랑 같이 뛰었었던 이제 아들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레알마드리드에서 뛰다가 넘어온 브라임디아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앙이 빠지면서 빠진 자리에 어떤 선수가 들어가느냐 특히 이설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지금 에이시밀란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에이시밀란은 레비치 레비치도 사실은 나오면은 레앙 자리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오른쪽에 나오거나 근데 레비치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에이시밀란 리버풀에서 넘어온 오리기가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 아예 못 나옵니다 확실히 에이시밀란이 지금 좀 부상이라든지 악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격 라인에 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메시아스가 이제 선발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메시아스가 붙을 가능성은 메시아스가 제일 높아요 근데 이제 메시아스 정도면 저 선수가 이제 브라질 산 약간 이제 좀 약간 테크닉 좋고 이런 선수 유형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반짝 잘했거든요 에이시밀란에서 근데 메시아스가 이제 후반기로 좀 넘어가면서 한계에 봉착했죠 네 그러니까 뭐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테크닉도 엄청나게 좋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시밀란이 쏠쏠하게 이제 백업 자원 정도로는 괜찮은데 네 주전으로 꾸준하게 기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었어요 메시아스가 네 근데 메시아스가 어쨌든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메시아스와 좀 김민재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네 사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선수 만나면 진짜 이 선수는 진짜 잘해 살라 같은 경우도 한번 대결해서 걱정을 좀 하기도 하고 우려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조금 더 기대되는 매치업은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혹시나 그 리버풀전처럼 순간적으로 오른쪽 측면까지 좀 커버를 해야 될 때 네 그럴 때 그 에이시밀란이 사실상 이번 그 나폴리를 만났을 때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인 에이스가 될 선수는 지루나 아니면 데케텔라르나 메시아스나 네 뭐 살레마커스나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왼쪽 풀백인 테오에라는 데스가 될 수 있어요 테오에라는 데스가 이제 세리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피드가 엄청나게 폭발적이고 이 선수가 분명히 풀백인데 풀백인데 최전방에서 머무르면서 이 에이시밀란의 대부분의 공격 찬스를 또 만들어줘요 레앙하고 같이 이제 레앙과 테오에라는 데스 이 파괴적인 선수들이 왼쪽에 몰려있다는 게 에이시밀란의 강점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테오에라는 데스와 김민재와 두 선수가 스피드 경쟁을 만약에 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 상황이 아주 재밌을 수 있다 와 진짜 빠른 두 선수가 이제 맞붙는 거 아닙니까 테오에란 데스가 진짜 빠르거든요 뭐 지금 세리아 내에서도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선수 이제 지난 시즌이나 최근에 이제 테오에란 데스의 그런 플레이들을 아마 보시면 뭐 스페셜이나 이런 거 보시면 한 두세 명은 스피드를 통해서 치달 그냥 그냥 제껴버리고 치달만으로도 제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보통 왼쪽에서 뛰니까 둘이 맞붙을 일이 있나 반대편에서 뛰지만 디아스도 그때 이제 좀 맞붙을 장면이 많이 안 나오겠다 했었는데 이제 나폴리의 가장 큰 강점이 김민재와 라흐만이가 자리를 바꾸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 라흐만이가 살짝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김민재와 자리가 바뀌거나 아니면 라흐만이가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오른쪽을 커버해주면서 순간적으로 또 자리가 바뀌거나 아 서로 이제 뭐 이제 위치를 바꾸면서 뛰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경기에 한 두세 번은 나오거든요 무조건 이 나폴리의 축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에서 뛸 때는 순간적으로 테오에란 데스랑 부딪힐 수가 있다 그런 장면도 뭐 대단히 많진 않아도 몇 차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오에란 데스와 붙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 풀백인 칼라브리아도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이제 뭐 테리아 팬분들은 카푸를 많이 기억하시니까 칼라브리아를 칼푸다 이렇게 또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지난 시즌부터 꽤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칼라브리아가 그래서 칼라브리아랑 맞붙는 것도 사실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경기 언제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제 월요일날 새벽 3시 45분입니다 경기 시간은 좀 보는 건 쉽질 않아 그렇죠 시간이 쉽진 않죠 마요르카는 당장 이번 주도 9시에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리그 차원에서 일정을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고 지금 세리에는 그런 모습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3시 반 3시 45분 확실히 김민재 경기는 새벽에 딱 제일 보기 힘든 시간대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아마 보기는 시간대들이 아마 좀 힘든 시간대이긴 한데 그래도 김민재가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에이시밀라는 지난 시즌 세리아 우승팀이기도 하고 이제 우승팀을 상대로 또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끝으로 한 2주 동안은 그렇죠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뛰는 거는 당분간 못 봅니다 네 국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지금 일단 나폴리가 1위고 에이시밀라는 3위 아닙니까 네 우승권을 노리는 두 팀이 맞붙는데 김민재와 맞붙는 공격수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나폴리와 밀란의 어떤 경기 결과 어떤 흐름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나폴리도 아까 에이시밀란의 공백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상 나폴리도 공백이 있어요 당연히 오시맨 핵심 공격 자원이 빠지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풀어볼 수 있을까 아직도 이 오시맨의 공백을 누가 메워줄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리그 경기에서는 라스파도리가 선발로 나왔고 그리고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시메오네가 선발로 나왔는데 두 선수 모두 그렇게까지 막 인상적인 활약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예상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 현지 매체에서도 최전방에 라스파도리를 세우는 매체도 있고 시메오네를 쓰는 매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확실하게 오시맨의 백업 자리를 못 메꿔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오시맨이 분명히 이 경기는 못 나오니까 그 나폴리도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서로 양 팀 모두 핵심 자원의 공백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약간의 마이너스를 안고 두 팀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재밌는 상황들이 좀 많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경기력 자체는 나폴리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 챔피언스에도 그렇고 완전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시밀란은 진짜 너무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앙 나폴리에서 오시맨의 비중보다 오시맨의 비중도 나폴리에서 꽤나 크거든요 근데 에이시밀란에서 레앙의 비중이 그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레앙이 거의 에이시밀란의 공격이나 볼을 끌고 올라가주는 역할이나 여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레앙이 정말 비중이 큰데 레앙 한 명이 빠지면서 이 공백이 에이시밀란한테는 좀 많이 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더해서 캐시에 캐시에가 바르셀로나로 갔잖아요 캐시에의 공백을 사실상 지금 에이시밀란이 완벽하게 메웠다고 보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시에의 공백도 분명히 이번 시즌 있어요 그래서 중원 싸움에서의 지난 시즌처럼 캐시에가 있을 때처럼 뭔가 피지컬적으로 압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나폴리가 최근에 잘 되고 있는 게 안귀사 로봇과 지엘린스키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주고받으면서 막 풀어나오는 그런 플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는 여러 매체를 봐도 조금 이제 나폴리가 우세하다는 평들이 많죠 오 진짜? 나폴리가 지금 분위기나 경기력이나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나폴리고요 우리 페노 예약하는 거 봐도 약간 나폴리가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은 조금 이제 뭐 저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누가 우위냐 이런 거 뚜껑을 열어봐라 알겠지만 일단 두 팀이 만나면 재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에이시밀란의 또 힘은 피올리 감독이거든요 피올리 감독이 상대의 좀 맞춤 전략을 잘 짜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난 경기에서도 인터밀란 전에서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안 풀리니까 인터밀란의 전방 압박이 조금 더 강하니까 이 중원에 있는 토날리라는 선수를 측면으로 살짝 뺐어요 중앙 미드필더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치 변화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또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경기 내에서 유연하게 상대팀에 맞춘 전략으로 그래서 이제 피올리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모습이 지금 세리아에서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상 지난 시즌 우승시킬 때도 피올리 감독이 팀을 잘 이끌어간 게 엄청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올리 감독이 또 이번 경기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나폴리는 스팔레티 감독이 없죠 또 반대로 그것도 좀 커요 스팔레티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선수는 아니지만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를 못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나폴리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진짜 경기의 어떤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감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감독의 부재와 전술을 유연하게 바꾸는 감독 피올리 감독이 엄청 전술적인 변화를 잘 가져가거든요 진짜 원래 피올리 감독이 인터밀란 있을 때나 이럴 때 답답한 감독, 측면만 쓰는 감독 이랬었거든요 평가가 근데 AC밀란 온 이후에는 좀 이상하게 뭔가 감독에 대한 그런 자신의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성장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 감독의 능력이 성장을 하면서 지금 AC밀란을 우승까지 이끌었던 감독이다 보니까 피올리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도 보는 게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은근히 이제 헤더골도 넣고 하니까 또 코너킥 기대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김민재 선수를 활용한 지금 세트피스나 이런 플레이들 할 때 김민재 머리를 잘 활용하거든요 거기를 좀 겨냥해서 주더라고 레인저스전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꽤 나왔어요 계속 이제 다른 선수들이 한쪽으로 막 뛰어나가면서 수비 끌어내고 김민재는 뒤에 있다가 수비수랑 그냥 제공권 경합하고 1대1 막 상황 근데 제공권이 좋으니까 거기서 헤더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경기에서도 나폴리가 준비해올 수 있죠 김민재를 활용한 세트피스 자 이제 밀란전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